아기 키우는 분들 수영장 갈 때나 집안 욕조에서 물놀이시킬 때 목에 끼우는 튜브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새로 산 튜브가 물속에서 터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에 한 가정집. 놀이용 욕조에 물을 받아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목에 낀 튜브가 터지면서 아기 상체가 가라앉고 놀란 아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튜브를 판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이 터졌다는 다른 피해 사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환 환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판매 중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이현정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엑셀아 조립 다시 우리는 감사합니다.